인간아 칸초가 왜 칸초인지 알아? 몰라 칸이랑 초니가 안 봐가지고 칸초야 아! 아! 오늘도 쥬형제! 안녕 친구들! 우린 손안영제 지야누 지야누 예! 그러면 뭐 해볼까요? 칸초! 맘은 유성 야! 하! 쥬형! 하니랑! 초니랑! 앙! 앙! 유지아 가위바위보 어? 이거 뭐예요? 가위 없나요? 왜 가위바위보는 안 좋으니까 저한테? 어? 얼굴! 지지우 가위바위보는 아닌데요? 여러분들 너무 많은데요? 이게 뭉키야 알겠지? 응 뭐할래? 아! 네랑 쥬형자! 와이! 와이! 빠릿구! 예! 히힛힛퐛힛힛힛 짠! 짠! 깬쫘! 튼,츄! 쓰리, 투, 원! 고! 요아! 6대 6인데? 아! 아! 나 엄청 말랐어 주사위 나간다 가위가위 뿜 5대4 진짜 5대4 5대4 5대5 6대5 6대5 7대5 9대5 10대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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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은 다음에 안에 초콜렛이 나와요 초콜렛이 입을 가져와서 아이스크림이랑 먹어볼까요? 아이스크림 아 아 아이스크림 칸초랑 러블비양코가 만나면 일단 사례도 쳐 볼게요 이제 칸초랑 러블비양코가 만나면 이제 칸초랑 러블비양코가 만나면 다행이 너무 힘들다 전복이 잘 어울려 좀 더 구멍이 leading 도움보기 이게 뭐지 안가? 나는 놀이동산 둘 다행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들의 반찬 간초먹는 유형 끝! 친구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아트 빵빵빵 친구들 내일 떠보자 안녕 친구들도 먹어봐봐요 간초?